보고 있어 애도의 임무가 내게 있으나 정자 관리인가? 말뚝을 쏘 함께 하죠 자 해골바 혈당 불창 사냥 죽음 충동 억제 관념 봉인 관리자님 칼리포드 폭주 게이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곧 실현이 올 거예요 아무 valuable 조금바 욱들의 꼬리 잘 전공 공격 다음 다른 데스테이지도 다시 해봐줄래? 영상으로 남기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너희도 이번 역경에 헤쳐나가기만 하면 능력을 들을 수 있을거야 비록 그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세피라로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순식간에 끝내줘 상담에서 알려준 대로 잘했어 역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잘하니깐 여보세요 관리자님 다들 역경을 이겨내고 유능한 직원이 되었어요 저... 이번엔 도움이 됐을까요? 나희나 죽게 비명을 질러라 직원들이 개체를 제압하는데 성공했어요 이걸로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거에요 직원에 출음을 사줄게 직원들이ieten 핵 위치에서 직원에 대한 신용품을 사용하여 직원에 대한 정보는 그 뒤로 지속에 가기 직원에 대한 정보는 직원에 대한 정보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을거에요 직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에 직원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거에요 직원에 대한 정보는 혹시 직원에 대한 정보는 렛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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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먹어 치워라 너희도 이번 역경을 헤쳐나가기만 하면 일단, 능력을 기를 수 있을거야 비록 그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세피라로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찰떡ta 이제 치마네 가상 큽니다 히힛 1. 도움이 되었을까요? 내 거에 의사는 안되면 음.. 아 ㄷㄷ 불꽃이 희망했지? 흐흐흐흐 다 갔나네 지압 기측에 흔들리고 있어 다들 조금만 더 힘내자 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의 직원들이 개설 부위를 파괴했어요 역시 미리 훈련하길 잘했죠? 편히 쉬우시게...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정말 개체제압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나아가 줄게 이곳은 그분의 초생이예요 가까이서 자신을 보겠는가 이 잠든 그대를 기를테니 한자루는 죽었던 한자에 대한